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자신이 전당대회 출마 의지가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뉴스의 전당대회 연기 요청설과 관련해 비슷한 말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는 YTN 라디오 신유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가능한 한 연기해달라는 말을 측근 국회의원들에게 했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그 말에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전당대회에 참여해서 당대표가 되려는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총선이 끝난 뒤 얼마 안 돼 전당대회를 하면 비대위원장 책임론이 나오고 정치 도의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의 반박 보도가 나가자 심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관련 글을 재차 올려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6월 말이나 7월 초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하는가 여부가 본질적으로 훨씬 중요하다며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폭됐음에도 이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채 곁다리 말을 한 나를 굳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내몰며 비난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어찌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인가라며 이제 진검 승부를 벌여야 할 때를 맞이했다. 당당하게 나서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총선 패배 직후 비대위 원장직을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행 중이다. 지난 21일에는 윤 대통령의 오찬 회동을 거절했고 한동훈 비대위에서 활동했던 비대위원들 및 당직자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등판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위원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출마할 생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것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원장의 황후여당 상임고문을 지명하고 오는 6월 7월 전당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러분이 박수는 제완이인의 나라의 측근을 각각 내년을 구성해보고 오는 것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노래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 전당대회의 측근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대회는 조금의 상징을 Boris'이 찾아다보기 때문에 보시면 수렴이 있는 것입니다.